여자가 남자와 사랑하는 사이끼리 애기를 가지기 위해 봐봐 네 피임만 하면 고등학생 너무 어리지 않아요? 아직 생각하는 사고가 장난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애들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미있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되게 사소한 장난처럼 없습니다 친구가 주긴 줬는데 안 봤어요 삭제해버렸네요 말하고 심하게 엄청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다는 그렇죠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나쁘진 않은데 좀 자제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야 요즘 둘 다 많이 하는데 최소한 성인이 돼서 스무살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책임을 들 수 있을 때 그때 그때 서로 하고 싶다고 의견이 맞을 때 다들 공감 있죠 공감 인정 공감 인정 공감 인정 동그랑